으 으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스터 지 입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오늘도 오버워치 입니다 애도더지입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오늘도 오버워치입니다. 예 예 오늘도 오버워치고요 오늘도 오버워치고요 예 이번에는 빠데를 할게요. 경쟁전 경쟁전이 아니라 빠데를 할게요. 이번엔. 그동안 빠델에서 엄청 졌잖아요. 이번에는 아니 빠델에서 엉첨 졌다니 아니 죄송합니다. 빠델에서 엉첨 졌다니 경쟁전에서 엉첨 졌잖아요. 이번에는 빠델에서 할게요. 빠델에서 하면 그나마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빠데로 합시다. 팀원전과 인사도 하고 여기 모이라는 곳 모이라가 아니라 여기 모여 여기 모여 여기 모여 여기 모여라 여기 모여라 얘들아 그래서 엉클레 거기 가지 말고 다들 왜 거기 가니 나라도 여기는 승부할게 다 간다 안 되겠다 나랑 모이라 하니까 얘는 초보야? 얘는 초보들이야? 초보들 아니잖아 초보들 아니잖아 지금 굉장히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 아 오케이 빠델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정진전보다는 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 그대로 그대로래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일까 아니면 좀 나을까 어 얘 죽일 수 있는데 아 계속 힐 했어 다른 팀원들 어딨어 일단 싸우자 나 힐 먹고 갈게 힐 먹을 테니까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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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드 곱치 디드 곱치 응 역시 시메트라의 포탑 어쨌든 파괴했으니까 우리팀 지금 잘하는거지 못하는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상대편은 일단 전멸 되었고 잠시적으로 뭐야 저쪽 한명 나왔어 예스 우리가 더 유리해 지금 우리가 더 유리해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우리가 더 유리해 지금 지금 빠대니까 빠대니까 빠대는 경쟁처럼 경쟁전처럼 어렵진 않아요 경쟁전처럼 오우 두 번에 때린거야 두 번에 때린거야 방금 어 일단 주워다니? 울다 나 가야겠다 가야겠다 어허어허어 살았다 나 힐좀 해줘 힐러들아 나 힐좀 해줘 겐지님 그러다 죽어요 제가 업무 해줄게요 아우 맥크리에이 맥크리에이 역시 어 빠데도 어렵네 빠데도 꽤 재밌네 빠데도 꽤 재밌네요 여러분 저는 경쟁단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테니까 뭐냐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테니까 어 보내기 딱 좋은데 여기 보내기 딱 좋은데 아 진짜 이러게 잘가 머리를 맞춰 머리를 푸푸푸 어허 여기 앞에서 시비 걸어 시비 걸어 그것도 꽤 괜찮아 빙긋 아 빙글빙글 돌기 실패했다 음 나 안보네 와 계속 갚은곳에서 좀 근데 너무 오래걸리는것도 거라니까 아 진짜 재밌어 역시 오버워치 역시 재밌어 재밌어 와 정진전이 너무 어렵다보니 빠데를 빠데를 하게 되는데 빠데들이 진짜 굉장히 재밌어 빠데들 클라쓰 왕은 빠데나가 좀 쉬워서 그런건가 내가 실례합니다. 좀 먹을게요 ㅋㅋㅋㅋㅎ 고마세요 테區 허응 어 대답해 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응 으응 죽일수있어. 오케이 잘가 잘가 자기가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 오우 다행이다 내가 먹었네 훗 아 파라구나 흐흐 야 맞지 오케이 자기가 뒤로 도망가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죽어줘 땡큐 와우 죽을 방안 팀원들이 좋다 오우 예이 이겼다 오우 마지막에 죽여버리는 건 뭐냐 오케이 근데 한반다 해도 되겠는데 한반다 해도 되겠는데 어허 음흠 이분 하이라이트가 뭘까 보자 이건 내가 죽였잖아 이건 내가 죽였는데 이거 이거 이분 리퍕은 궁으로 궁으로 3명 죽였잖아 그거 그게 왜 안나와 그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왜 그게 안나오는거지 자 오우 51레벨 50레벨 또 레벨업 했다 아이스 51레벨 레벨업 했어 오우 또 다른게 이제 또 다른거네 아 이거 빠데도 좋네 빠데도 자줘야되겠다 나 너 빠데도 자줘야되겠어 이번엔 다음경기를 뭐라하게 되려나 기다려야지 나는 초보가 난 초보가 난 초보가 난 초보가 난 초보가 되게 싫어 아 그냥 성 안에 숨어야지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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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패드에 성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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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쏘지마 쏘지마 얘는 죄 없다고 쟤네타 너는 죄가 있다 쟤네타 너는 죄가 있어 안녕 꾸준히 안녕 열심히 하자 아 나는 지나 오!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쟤네타워에서 빠대가 펼쳐진다 계속 경제전만 해가지고 좀 어색해 어색해 이거 빠대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다시 하면 아마 가면 다시 잡지 않을까 그러고 있어요 가면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오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팀원들한테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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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펫 안 안에 붙일까? 여기 안에 붙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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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붙었다 이거 근데 스프레이잖아 이거 붙은게 아니라 그린거네 그림 실력이 진짜 좋네 나르비에 저를 비해서는 진짜 좋네요 그림 실력이 기다려봐요 저 팀원들과 같이 할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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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겐지야 아 일단 알아서 하고싶어 오오오오 이러지마 이러지마 아 계속 끈지게 버텼네 그래도 음 음 좋아 음 좋아요 가고잇 어 저도 도와줄게요 기다려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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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 맞추네 어 정말 아 운이 좋았다면 아 웃었네 흐흫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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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저 원래 경쟁전을 엄청한 이유를 알려줄까요? 아니 안해줄게요 경쟁전을 엄청한 이유는 그리고 저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금모기를 갔더라구요 금모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도 금모기를 갖고싶어가지고 경쟁전을 계속했거든요 경쟁전을 계속했는데 계속 패배하고 이기고 그러다보니 수십번이나 했어요 경쟁전을 근데 그 경쟁 포인트가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 잘가 잘가 쟤 뭐지? 어 나에게 자비를 안 베푸는 브리지 브리게텔 아 나 궁극기에는 87% 생각보다 빨리 안차네 쟤가 아 다시 전용당하네 어 아 뭐야 아 애초에 걔네들이 전용도 못했네 아 레킹몰 아 도와줄려 했네 레킹몰 도와줄려 했던데 내 잘못이 뭘까 아 한 명이라도 제발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한 명도 못 죽이네 여기 뭐야 얘들아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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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방금 일단 이쪽에 겐지가 있거든 상대편 도망가지 말고 덤비지 도망가지 말고 덤비지 자기가 이 갱질이 죽이는 방법 만약에 상대편이 여러 명이 있었다면 난 그럼 못 죽여 위치켜야 돼 여기 위치켜야 돼 오 잘해 잘했어 그래 좋아 좋아 1대0이죠 지금 지금 우리팀 진짜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팀 진짜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팀 진짜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생긴 오징어님 일단 난 진짜 눈은 귀엽다 눈은 귀여워 눈은 귀여워 경찰 디바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 아니면 흐흫 흐흫 빨리 흐흫 오케이 얻었다 딱 거의 중앙이다 거의 중앙 거의 중앙이다 거의 중앙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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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모여 오 땡큐 리퍼 땡큐 와우 워오오환 워우와우 아무리 공격을 그렇게 세게 해도 저거 진짜 세게 하네 얘는 고주들이다 못하는 편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흐흫흫 pernah 내가 있는거 못봤지? 내가 있는거 못봤지? 내가 있는거 못봤지? 내가 있는거 못봤지? 아! 야 나도 좀 죽이소해. 아 쟤 죽일 수 있었다고. 아쉽게 왜그래. 아 아쉽다. 애교부리지 말고. 애교부리는건 좀 그렇고. 애교부리면 난 사람이 아니야. 남자가, 남, 물론 차별하, 나 차별하기 싫지만 남자가 애교하는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진 않아. 어우 아까 내가 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지? 응 이리와. 거기서 죽겠다? 살아남겠다네. 작전이구나. 아! 쟤는 레이, 아 쟤가 죽일 수 있어. 제발 죽였다고 해줘. 죽였다고 해줘. 죽였다고 해줘. 뭐 죽였어? 저쪽 위도우 잘하네. 한, 저, 저 레벨이면 레벨 3인데 밑에 별이 있다. 그럼 103레벨이에요. 레벨이 103. 진짜 잘한단다. 지금 모닝이 있는 기습 공격. 아 이게 나는 못죽여? 나도 죽이고 싶다고. 나도 죽이고 싶은데. 아 이거 먹은거 맞아? 저 힐 안된 느낌이지. 아 저 힐 필요해요. 힐 필요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얘, 얘, 얘. 누구야. 아하 너구나. 너구나. 니놈이 이 저시. 니모니. 아니 뭐야. 니모니. 니모니. 어디있어? 아! 앗! 얘를 밀쳐버릴 수 있었는데. 아! 나 진짜 빠이. 아!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네. 네, 시즈메트라 잘하고 있어. 너의 포탑으로 상대편을 열받게 만들어. 나는, 나는 그렇게 됐거든. 두명 있다. 나 궁 보내줄게. 아니네. 우리팀, 우리팀 궁 없어도 되나? 야, 우리팀 잘한다. 나 없어도 되겠는데. 간다. 내가 있었네. 오! 뚬베스트. 히스 공격이다. 얘들아. 진짜. 이 방벽 뒤에. 자, 여기 또. 방해꾼이 하나 왔어. 방해꾼 어딨어? 방해꾼! 방해꾼 어디 있나? 야! 오! 제발.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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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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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땡큐.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너무.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이거. 어머님. 팀원들이 잘했. 팀원들에게 잘했다는. 팀원들에게 잘했다는. 누구야? 이건 누구야? 겐지구나. 아, 이거 우리팀 아니네. 우리팀 아니네. 어, 여기서 날. 떼! 으흐. 누구라냐. 난 당연히 이렇게 씌어가지. 음. 음. 다른. 다른 캐릭터. 다른 영웅으로도 연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후. 이거 빠지는 쉬우니까 다른 애들로. 다른 애들로도 해도 되는데. 근데 불안해가지고. 못하겠어요. 다른 애들로 해도 돼요. 근데 불안해요. 근데 뭔가 느낌이 불안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오. 한 명만 더 있으면 시작하겠는데? 한 명만 더 있으면 되겠다. 아나를 한번 해보자. 아 뭐야. 갑자기 순식간에 나갔네. 사람들. 아, 나 아나를 해볼래. 여기. 아주. 잠깐만. 아나를 해보자. 스킨은 있는데. 아나를 해본 적이 없어. 아나를 해보자. 능력은 아나. 이거. 위도메이커와 아나 중 능력은 아나가 더 좋은데. 공격력은. 아나를 해보자. 위도메이커가 더 좋죠. opposites. 뭐야. 저거. 아. 장전.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간거야? 안녕? 안녕? 안녕한거잖아 안녕한거잖아 억울하게 왜그래 나 안녕한건데 오 게임 찾았대 게임 찾았대 이게 오늘 막판이다 이게 오늘 막판이다 이게 오늘 막판이다 헐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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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가 없다 얘로 해줄게 헐리우드 어차피 빠대니까 괜찮을거야 빠대니까 괜찮아 빠대니까 괜찮을거야 골고루 해야되는데 저는 골고루 하는 습관이 없어요 골고루 해야되거든요 고민이 되네 에 앞으로 오버워치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고민 엉첨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오버워치를 보여주게 여러분들이 오버워치를 좋아하든 말든 저는 오버워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를 올리죠 여러분들도 오버워치 자주 올려달라고 하면 저도 오버워치 녹화 엉첨해놓겠습니다 녹화 엉첨해놓고 시간이 날때마다 올려놓을게요 일단 여기 모이세요 아 저기 위가 더 좋지 저기 위가 더 좋지 여기가 더 좋아 오케잉 인사도 하고 모이라고도 하고 모여라 여기 뒤에 사람있네 쯔마 아 아 아 피했네 아 오 왔어 쟤 이쪽으로 텔러포트 했는데 아직까진 평화로롭죠 야 이거 그냥 방벽만 들어있어도 될 정도다 잠시만 이거 방벽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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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이거 바션이 활약이 제일 센데 역시 이거 위도우메이커나 스나이퍼라 자 더 아프고 총알 힘이 오 껍질이야 좀 여기 와와라 나도 좀 싸우고 싶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저 실수 안했는데 왜 조합 안맞죠 이번에 우리팀 저쪽 저쪽도 조합 안맞네 저쪽에 탱크 한명도 없다 저 힐러 있네 힐러도 없어 초보자들 아니야? 저기 저기 1레벨이 있네 1레벨이 있어 오오 죄송 오랜만에 보니 1레벨 어찌될 어 3분 10초 버튼거 특히 어렵진 않아 앰 앰 앰 앰 어깨 잘가 어 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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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그게 아니었는뎅 그게 아니었는뎅 방금 복수했다 아 아깝네 날아가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안냐 앵 빠다라서 괜찮네 아니 경쟁전 했다그럼 맞다 여러분들 미리 알고있죠 오오오오오하는 아아아아 죽을 수 밖에 없잖아 너무한거 아니에요 둠패스드 오오 우리팀 진짜 잘한다 우리팀 너무 잘하는데 우리팀 너무 잘하는데 아 우리팀 이리와 뒤통수 으흑 으흑 어 야 이리와 너의 반사로 날 막을 수 없어 으흑 너의 반사로 날 막을 수 없다니까 오 오장 피해 피해 힐좀 힐좀 해줘 모이라다 힐좀 해줘 힐좀 해줘 안댕댕 잘가? 잘가 아 아 빠대가지고 으흑 으흑 제발 어우 어 뭐 괜찮아 엉첨 죽였어 엉첨 죽였어 방금 괜찮아 죽어도 돼 방금전까지 계속 죽였으니까 지금은 죽어도 돼 괜찮 오오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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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뭐해 오오오오 괘찮다 괘찮아 응 기본적인 트레이서 문제여서 그 네 쏴봐 안맞아 역시 오버워치 일단 광벽 좀 회복하게 광벽 좀 꺼놓고 어 설마 이겼다 이겼나 이겼나 예쓰 연속 3판 우승 나이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끝 우와 파데가 훨씬 재미있네 경쟁보다 경쟁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경쟁은 앞으로 경쟁은 연습 계속할게요 그렇다고 파데만 계속하는 것도 그러니까 경쟁도 계속 연습할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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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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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